서울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역 내 시설물 2,10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올해는 지축 차량 계지를 포함한 교통시설,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건축, 전기, 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전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점검을 진행합니다. 대형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사물인터넷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의 긴급 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